반갑습니다. 지구학은 역시 어명대,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2024학년도 수능 지구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떠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구학원에서 확실한 1등급을 넘어서 확실한 만점을 맞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수능 지구학원 커리큘럼 가이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지구학 교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지구학을 전공한 걸 넘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지구학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구학을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얻고 좋은 점수를 맞고 그걸 넘어서 만점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는지 그걸 저는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선생님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같은 자연대학원에서 자연과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현재 대치동, 분당, 목동, 시레인지학원하고 그 다음에 메가스테리어 셀학원에 전타임 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그 모든 강의하고 노하우들을 1년에 꽉 찬 커리큘럼에 맞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작년, 재작년의 수능 경향, 작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수능 경향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6월달하고 9월달에 평가원 모유사는 되게 좀 평가원이 쉽게 출제를 했다가 갑자기 수능에서 확 난이도를 높여버렸어요. 원래 6, 9월이라고 하는 게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너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제공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해마다 이제 여러분들 고3 수험생들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수준이 거의 뭐 비슷하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평가원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했더니 올해 고3들에게는 이 정도의 피드백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가지고 올해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시험인데 6, 9 시험을 시험을 좀 약간 비교적 평이하게 냈더니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로 결과가 잘 나오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만약에 수능을 내면은 너무 이게 1등급 컷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난이도를 나름 조금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한테는 되게 조금 높였겠지만 수험생들에게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우리 지구학원 1컷이 거의 42, 43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그 경향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 자료 분석형 문제, 실험형 문제, 계산형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되게 까다롭게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난이도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거는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지구학의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과탐 네 과목 중에 가장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구학을 공부하기 위한 문턱은 다른 탐구 과목에 비해서 좀 낮아요. 공부하는 내용 자체는. 하지만 그걸 우리는 문제로 수험 문제에 답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지구학 1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신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바로 개념 강의를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강의는 그런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학생들, 지구학 1을 이미 내신으로 했거나 아니면 지구학 1을 처음 시작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수능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학생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신으로 한 번 한 학생? 물론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학생들을 처음부터 수능 마지막 전날까지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만점 막히 해 줄 거야. 다만 1년 동안 공부를 할 때는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짜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물을 짤 때는요. 그물코라고 하는 거 있죠. 되게 넓을 겁니다. 그물코가. 그러니까 개념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틀린 부분으로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계속 내 공부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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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은 그물코가 되게 촘촘해져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스님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모두 어명대처럼 만드는 거야. 지금 저 같은 몸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저만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지구과학을 저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구과학을 잘하겠습니까? 저는 전공을 했고 공부를 했고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이라고 너무 길어 보이네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가르친 사람인데 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수능 지구과학이야. 여러분들은 지구과학을 잘할 필요가 없어. 수능 지구과학만 잘하면 되는 거고 수능 지구과학도 엄밀하게 하면은 잘할 필요 없어요. 수능 지구과학 자 올해 11월 16일 날 시험 보는 그 수능 지구과학 시험에서 딱 20개 맞출 정도의 실력만 갖추면 돼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수능 지구과학에서는 모르는 게 없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딱 수능 지구과학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무조건 만점입니다. 다만 그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없이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어떤 하나의 계획이나 목표를 잡았을 때 그 목표가 자꾸 달성이 되고 삶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 때 그 힘 가지고 쭉 삶을 좀 진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 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세우고 그게 달성이 됐으면 조금 더 조금 더 10%나 20% 정도 조금씩 더 목표를 늘려가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두 배, 세 배 이상의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제 12월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 큰 틀로 보면은 일단 본 개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능 입문 강의로 쌤이 단원 한 6개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 수능 입문 강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완강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완성 강의 탐구는요. 내용을 모르고 보면은 탐구는 외계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끔 공부할 때 그런 적 있죠. 내가 책을 읽어. 근데 여러분들 다 한글은 알잖아. 근데 책은 읽는데 이건 내가 글자를 읽는 거지 내용을 알고 읽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솔직히. 과탐 내용이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내용을 알고 읽어야 내게 되고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과탐은요. 복습의 과목이지 예습의 과목이 아니에요. 예습은 해봐야 그렇게 큰 의미도 없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탐은 무조건 개념 강의는 한 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 강의도 제가 세 가지 버전을 준비를 했어요. 스튜디오 버전 현장 버전 그리고 2배속 개념 완성 N수행을 위한 강의 이렇게 나눠놨는데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빌리 배블 개념 완성 강의가 진행이 될 때 과거는 현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이미 기출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 평가원 중요하게 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기출 특강 엄청난 기출 특강을 12월 달부터 개념 완성 강의가 진행이 될 때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이 되면 이제 내용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지구학만큼 자료 분석이나 아니면은 계산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실험형 문제라든가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과목도 없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중킬러나 킬러급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 분석 강의를 4월 중에 3, 4월 달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갈 텐데 이 문제풀이는 기본적인 문제풀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하고 자료 분석 강의에서도 이건 문제를 자료 분석 형태로 뜯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이때부터는 지금 최근에 약간 좀 어려워진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해가지고 약간 킬러급 문제들 중킬러급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약간 고난도 문제 위주로 엔젤을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엔젤을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엔젤을 그냥 하나로 구성을 했는데 올해는 엔젤을 시즌 1하고 시즌 2로 나눠가지고 좀 약간 문제 구성도 그렇고요. 문제 난이도도 약간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두 개 시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9월이 되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에서는 그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선지들을 종합적으로 뽑아내는 형태의 엄시아름길 다지선다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능 전에 최종적으로 내가 최종 개념 핵심 정리를 쭉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를 그의 6구 평가원 지문 그 다음에 출제된 내용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 강의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 입문 그 다음에 개념 완성 2배속 강의 이 2배속 강의는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하고 똑같은 책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 더 함축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엔수행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엔수행들을 위해서 약간 좀 약간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덜어내고 자료 분석이나 심화도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료 분석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엔제 시즌 1 시즌 2 그리고 다지선다 그리고 파이널 총정리까지가 개념적인 내용과 문제 풀이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실전 연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팩트 모의고사가 작년엔 시즌 1, 2, 3, 4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 더 추가시켜서 언팩트 프리 시즌 모의고사 하나를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전에 언팩트 시즌 1 9월 평가원 전에 언팩트 시즌 2 그리고 이제 수능을 남겨놓고 언팩트 시즌 3하고 시즌 4를 9월달 10월달에 차례대로 개강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문항들 최근에 좀 약간 좀 어려워진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총 프리 시즌까지 포함하는 5개 시즌 5 이름들하고 시기별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수능 입문 강의는 현재 한 80% 정도 선생님이 컬큐럼 과제를 찍고 했을 때 8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데 일단 과탐을 공부했을 때 처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용어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어들이 그래서 그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본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고 있으면은 본 강의를 들을 때 훨씬 더 수월한 내용들 주제를 6개를 잡아가지고 엄사 수능 입문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건 수능 입문 강의니까 여기에 내용들은 아 수능에 절대 출제가 안 되는 거구나 아니고요. 저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단 하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수능 입문 강의에도 모두 다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들 중에서 본 개념 강의를 들을 때 꼭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개념들을 좀 미리 뽑아가지고 좀 선행 개념들 개념 강의 중에서 선행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골라서 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뭐 기본 개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용어 뭐 빈칸 채우기라든가 OX라든가 그리고 수능형 문제도 놀랐어요. 다양한 형태로 좀 입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셔라고 하는 게 수능 입문 강의이고 자 여기 11월 말까지 완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언빌루버블 개념 완성 언빌루버블 개념 완성은 일단 교재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교재가 있고 이것도 대단원별로 좀 분건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좀 분건을 했고 그 다음에 파이널 핵심 개념 최종 정리 때 사용되는 교재들 그러니까 개념을 압축한 개념 압축 교재 개념 정리 노트를 하나 추가해서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쌤 이 칠판 판서를 그대로 정리해 놓은 영대 노트 필기 노트까지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이 개념 완성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도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수능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아 드릴 겁니다. 그건 단순히 개념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문제. 문제도요. 기본적인 문제, 개념 정리 문제, 실험 문제 그 다음에 자료 분석형 문제, 계산형 문제까지 기출하고 그리고 올해 EBS는 아직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EBS 문제는 제가 NJ 쪽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반영을 시킬 거고요. 여기는 그 전에 나왔던 EBS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개념부터 문제 풀까지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 문제부터 킬러 문제까지 한 강의 안에서 오르면 옳은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낼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재는 분간을 시켰고 부가 자료 두 개가 더 추가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 근데 개념 완성 강의도 개념 완성 강의 같은 경우에도 버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커리큘럼 강의를 찍고 있는 게 선생님이 연구실을 찍고 있거든요. 연구실에서 연출로 촬영하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완강을 시켜드리려고 스튜디오에서 연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현장에서 12주 과정으로 단과 진행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의도 별도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단과를 듣는 친구들처럼 내가 매 주마다 딱 계획을 잡아가지고 강의를 수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현장 버전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한 번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내가 혹시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약간 좀 심화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 번 정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2배속 강의. 똑같은 책으로 선생님이 좀 더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어요. 2배속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개념완성 강의.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스튜디오 버전의 문제풀이와 현장 버전의 단과. 단과를 촬영한 강의에 올려놓은 거. 그리고 N수생들 위해서 2배속 버전의 강의. 우리 N수생 친구들은 시간 좀 부족하니까 2배속 버전 강의 들으면은 이게 가장 시간적인 효율이 좀 좋을 거고요. 우리 예비고삼 친구들은 스튜디오 버전이나 현장 버전의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특강은 제가 선생님이 기출특강은 이제 연도별로 지금 기출특강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까지는 이제 이미 기존 교재로 촬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 추가된 2022년도 작년 문제 있죠. 작년 문제 140문제만 선생님이 따로 기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2022년의 기출 문제만 이 기출특강에 추가를 시켜가지고 그 전년도 문제는 다 촬영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출은 기출은 또 해설이 중요하거든요. 기출은 해설이 중요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기출 문제 하나하나에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설을 선생님이 일일이 되게 꼼꼼하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문제 있는 분석들, 그림 같은 것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잘 쓰지는 못하는 글씨지만 선생님 손글씨 가지고 일일이 좀 손글씨로 그림 분석하는 거 같이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 풀이의 거의 70, 80% 정도까지는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특강이 개념완성 강의가 진행이 될 때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달이 되면은 이제 자료분석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언피셜, 언피셜, 피셜, 피셜 언피셜 자료분석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자료분석 강의는 그러니까 평가원이 꼭 자료분석의 형태로 내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산형으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분석과 계산형, 실험 형태로 내는 문제들을 묶어가지고 자료분석 강의로 현장에서 한 4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강의로 한 12강에서 15강 내외 정도로 자료분석 강의가 4월달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문제 풀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엔제 시즌 1 시즌 1은 시즌 1도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좀 주제별, 유형별, 단원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5월달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5월달부터 시작을 하면은 6월 평가원 정도쯤에 맞춰가지고 거의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쯤에 맞춰서 완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7월달이 되면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 시즌 2여가지고 이때는 지금 엔제 1에서 다루었던 것보다는 좀 더 고난이도의 문제들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엔제 시즌 2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작년 수능 출제 경향을 보니 이런 식으로까지도 문제 자료 분석 강의를 자료 분석을 내기 때문에 좀 약간 희한한 자료들도 평가원들이 내고 희한한 자료 분석들도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습시킬 수 있는 문제들로 좀 채울 겁니다. 심리형, 중킬러, 킬러 문항들을 대비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엔제 시즌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8월달에는 이제 한 주제의 끝을 보자. 주제 하나가 있으면은 이 주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개념적인 내용과 자료 분석의 내용 이거를 가나다라마바, 사바바, 기억리언, 디근딜, 미음, 미읍, 시의디언, 치의딜, 이렇게 다지선다 형태로 한 주제를 끝까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킬러 유형에 대해서 문제 분석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본적인 개념 정리 자료에서 모든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다지선다 강의를 8월달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9월달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개념에 빈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9월달에는 그해 9월 평가원 끝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6구 평가원에서 나왔던 개념들. 그리고 그 올해 2023년도죠. 2023년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청 기출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는 지문들을 뽑아가지고 또 기존에 했던 파이널 핵심 개념 최종 정리 교재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총정리를 진행을 하면 수능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실전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언팩트 모의고사를 선생님 모의고사는 언팩트인데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수능 만점을 맞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언팩트는 꼭 5개 시즌을 진행을 해가지고 2월달에 그래도 첫 방학 동안에 개념 강의 쭉 듣고 개념 정리하고 나서 3월달에 이제 첫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언팩트 프리 시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6월 평가원 이전에 9월 평가원 이전에 언팩트 시즌 1, 2 이거는 뭐 EBS나 기출이나 그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이 저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항들로 여러분들 좀 난이도 있게 구성을 해서 6.9 평가원을 좀 대비하게 만들 겁니다. 물론 6.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6.9 평가원도 평가원에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9월달하고 10월달에 언팩트 시즌 3, 4 해가지고 총 모의고사는 프리 시즌 폼에서 5개 시즌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각각 모의고사 진행이 될 때 OT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름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커리큘럼에 비해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좀 더 나눠가지고 좀 세분화시키고 추가할 건 추가시키고 더 포함할 건 포함시켜가지고 좀 더 알차게 좀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시작이고요. 여러분들도 시작이에요. 비록 지금 출발선상은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선생님이 여러분들 멱살을 잡고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 교문까지 끌고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지금 멋진 대학생을 할 대학에 제가 밀어드릴게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은. 그래서 2024년도 수능지구학도 믿고 듣는 어명대 선생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1등급을 넘어선 확실한 만점 맞게 제가 옆에서 잘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입니다. 한번 선생님 믿고 1년에 한번 우리 열심히 달려봅시다. 지금까지 지구학의 어명대 선생님이었습니다.